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간밤에 1월에 CPI 미국의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금리인하 전망을 6월로 미뤄진다 생각이 들어서 미국 시장이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3.1 그래서 CPI 물가지수가 3.1 예상보다 0.3% 올라서 시장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아침에 우리 시장도 역시 그런 영향으로 44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막판에 외인들의 매수가 전환하면서 보시면 외인들의 매수가 아침에 계속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10시부터는 11시인가요? 11시부터 매수가 담으면서 지수를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파락으로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외인들의 매수가 아침에 팔았다가 지금 매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지수를 올려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일을 벌였죠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시장에 일단 CPI 물가지수에 대한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계속 주도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어제의 상상이 갭상승으로 나갔지만 오늘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디바이스 AI 종목들이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반도체 그쵸? 반도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상승한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온 디바이스 AI 종목으로 각광받는 것으로 수혜 때문에 얘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HPSB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내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종목을 사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무료 종목으로 간 것은 HBM3 고대역국 메모리와 NVIDIA의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와 연결돼서 무료 추천주로 나간 종목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많이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서 여기서 다 털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많이 털렸고요 유리온도는 그래도 버티고 잘 있던 사람들은 수익이 상당히 이게 이제 2023년 1월 정확히 언제 추천이 처음 시작된 거냐 하면요 이날이 추천 나간 건데요 21년 뭐예요 이 날이 추천 나간 건데요 이 날이 무슨 요일인가 예 1월 18일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수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13년 여기서 나간 거라서 1월달 1월 18일부터 지금까지 들고 오고 있습니다 대충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493%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유리원들은 여기서 차익실현 나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익실현 안 하고 버티어서 또 올라갈 때 더 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아직까지 그 뭐죠 엔비디아의 납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하이닉스가 이제 그 엔비디아에 대해 HBM3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듀얼 T10 온도에 860억 그 다음에 860억에 대한 장비 도입 거기다가 자사주 200만주 소각 이런 호재가 이어지면서 JP모간이 74만주인가요? 프로그램 매수가 감행되면서 상당히 상한가를 진입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좋은 기억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또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일단 올해 하이닉스가 HBM 생산량을 2.5배 늘린다고 했으니까 이런 호재가 결국 작용돼서 갭상수 상한가까지 진입해서 수익을 크게 주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갈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보유하고 있다 어디까지 들고 갈 것이냐 주가가 일단 정비원을 갈 때는 끝까지 들고 간다 이것이 이제 저희 전략이라서 그렇게 실제로 돈을 벌고 가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원칙을 자기 다른대로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감으로써 수익이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팔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갈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만 수익이 커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투자를 올바르게 투자를 가서 수익을 크게 가는 전략을 가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원칙을 자기 스스로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지금 AI와 관련 종목에서 반도체 또는 온디바이스 AI 또 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의 수혜로 받는 HBM3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다음에 CXL 이런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하이닉 삼성전자 하이닉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을 사야 여러분들이 돈이 더 커진다는 거 수익이 더 커진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보면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도 유튜브에서 보면 뭐 하이닉스 사야 된다고 하이닉스 살 거냐 삼성전자 살 거냐 당연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유리하죠 그거는 뭐 코로나 때부터 따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후에 하이닉스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대충 보면 그렇죠 이게 지금 수익이 얼마냐 하면 예 88%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얼마일까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얘기해 주잖아요 삼성전자는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수익이 88% 갔을까요 예 코로나 이후에 얘는 얼마가나요 예 74% 하이닉스가 더 유리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주반도체를 샀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이런 것들이 그럼 제주반도체를 샀으면 20년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이 갔어요 자고마치 예 1368% 갔습니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를 갔으면 한미반도체를 샀으면 제 말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미반도체 2020년 예 3월달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를 갔냐 아까 제주가 1300이 갔죠 얘는 얼마요 2700% 갔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어떻게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낼지 그걸 많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자꾸 유튜브에 나와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니 하이닉스 사니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샀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분석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갈 거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오늘도 짧게나마 시장은 어쨌든 나쁘지 않다 상승자 내일도 아마 미국 시장 내일 무료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내일도 미국 시장은 어제 너무 아프게 때렸기 때문에 반등해 줄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멋진 주식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끊임없이 해주는 것은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가 대형주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사서 보유한다면 수익은 더 크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짧게나마 여기하고 내일 오전에 무료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